여기에서 nothing under 전 살고 싶어 UUU you I will dive into you You I will dive into you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7, 4, 9, A. B. 여러분들 오늘 음반 오셨나요? D. E. F. 28편 시점이에요. A. H, I, J, K, R, D! 끝났어. 끝났어, D. 근데 마크에서 그거 말해. 마크에서 중대발표. 뭐하냐고. 아니야, 뭐야, 뭐해.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버블링 얘기할게. 오케이, 알았어. 음악, 베레모, 고소. 이 박수 너무 예쁘다. 너는? 5, 6, 1 런쥔이 엇강이네 엇강이네 맞아요 7, 3에 21 수고해 봐 4, 8, 180 7, 5, 570 정답 정답, A, B, C 혜찬아 머리 뿔 무슨 일이야 7, 7 맞다 오늘 고래 팬분들이 이제 잠깐 제가 반응을 좀 봤는데 박지서 불어버리 박지시켜 박지 살려주세요 박지 고래 의사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버블루도 막 말했는데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땠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시는 얘기인가요? 우리 다 같이 들을까요? 알겠습니다, 수정복 내일 배달문 누굴까? 너 나랑? 전용하자 그래? 방금 정했어요 그래? 네 우리가 정했어 협의가 안 된 얘기인데 그냥 하라면 해 확실한 거지? 그냥 시키면 하는 거야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재민 레전드 나재민인가 봐 약간 재민이 근데 레전드는 아니고 전설이었어 맞아요 전설이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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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안돼, 안돼 레이브라 좀 부끄러워 다들 약간 제 이름을 나재민을 부르는 걸 좋아하더라 진영이구나 나재민? 나재민 베레모 어울릴까 약간 고민이어서 지성이 베레모 어울릴까 너 한 번도 안 썼어? 나 한 번도 안 썼나? 써봤을 거야 써봤을 거야 나 한 번도 안 써봤대, 방송에서 그러네 내일 지성이 써봐 아니야, 아니야 귀엽겠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름이 다 세 글자네 세 글자 알려야지 신기하다 두 글자인 사람도 있어 그렇죠, 두 글자인 부모 근데 우리 팀에 두 글자인 사람은 없어 맞아, 알죠 근데 우리 한 글자 있잖아 텐 아, 맞다 잠깐만 땅 텐 야, 텐 나 진짜 알아요 이영음이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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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태영이 형 이영음이예요 텐트다퍼리츠하이팡쿤 로아 기록 아니야, 이영음이예요 진짜? 어떻게 그 이름 다 기억해 난 못하는데 텐트다퍼리츠하이팡쿤 텐트다퍼리츠하이팡쿤 스푼, 보드 근데 우리 춤은 강 때 반바지 다 입어봤나? 응 동시에? 같은 무대에서? 근데 그 아니, 반바지, 잔바지 아니, 잔바지가 반바지 아니었는데 반바지 진짜 입는 게 너무 아니가? 왜?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운 건 아닌데 네 다리털 많아 너 갑자기 이쪽에서 그런 건가 봐 다리털? 네 많은 건가 이게? 아니, 피부가 진짜 하얘지 많은 건가 아니, 나 오늘 딱 사놓... 그게 많은 거야? 그 카메라 리허설 하고 오는데 그게 많다 이게 아마 많지 않아 나 반바지 입었잖아 그래서 딱 내려오는데 매니저 누나가 화분치 보이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추이감을 생각했지 우리 거의 핫팬씩 입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때 누가 제일 핫팬... 런쥔이였나? 아니, 우리 다 좀 짧았어 다 짧았어 나만 두 사람한테 더 짧았어 근데 그분이 제일 짧은 사람이 누구였지? 지성 지성인가? 지성인가? 나야? 짧고... 나도 있어, 나도... 나도 진짜 짧았어 짧고 바지가 큼큼면... 근데 생각해...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 아니야, 할 말 없었어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온지는 아시나? 음악도 시원하네 누가 봐도 이게... 근데 만약에 모르셨다면 조금... 조금... 나가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약간 조금 섭섭 바쁘셔서 몰라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일 때문에 보실 수도 있고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 진짜? 오늘 브이의 킨 이유는 그냥... 그냥 켰습니다 여기는 음악 중심입니다 그냥... 여기는 음악 중심 음악 중심 음악의 중심 음악의 중심 뮤직 코어 맞아, 언니 뮤직 센터 음악의 중심 센터의 뮤직 뮤직 미들 너 때문에... 아니, 웃겼어 미디엄 나 뭐 뮤직 미디엄 음악 중간? 지금 방금 진짜예요? 7천만! 뭔가 거짓말 같은 게 확인을 해야겠네 나간다 좀 확인해줘 아니야, 거짓말 아니실 거야 딱 기다려주세요 재진이들은 거짓말 하지 않아 난 안 나 그런데 이게 조회수가 약간 약간 다 다르게 돼 누구야? 거의 7천만이네요 네, 거의 7천만 거의 7천만이네 네 진짜 실천만이네 앞으로가 실천만이네 앞으로 비트가 돋보적이네 아주 중독성이네 한 번만 보면 해놓을 수 없네 근데 오늘 우리 음악중심 인터뷰를 했어요 거의 약간 처음 아니야? 사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는 말 꼬였죠 내가 계속 말이 꼬였어요 왜 꼬였을까? 그냥 고래 곡도 해주세요 네, 너와 나의 관계를 고래와 바다로 비유해서 잘 풀어낸 곡인데 잘 풀어낸 곡인데 근데 고래가 누구예요? 고래가 누구예요? 우리가 고래고 이제 바다가 우리 시신이군 난 제가 고래입니다 고래 7마리의 고래 고래 채노 애기 실망했잖아 birthday boy 이제 birthday boy에서 birthday baby로 할까 생각되게 그래서 burbay 볼벨? 어느 사람으로 했지? 볼벨 볼벨 볼벨? birthday baby 볼벨 아까 할까? 아까 할까? 아까 시작하고 birthday baby 생각했는데 했네 아무튼 근데 왠지 팬분들은 핫소스보다 고래 무대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 아닌가? 어때요? 아니야, 둘 다 좋아하셔 전 주인공이 있어 랭버 제일 예뻐 난 랭버 제일 예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컴백쇼에서 했던 거 다 유튜브로 직캠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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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찍었거든요 알고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편은 믿을 수 있어요 한번 지석 씨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게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몇 분 몇 초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몇 분에 나왔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컴백쇼 직캠을 저희가 무대마다 다 찍었어요 리플로무 꺼내 다 봤어요, 지성 씨는? 다 볼 예정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봤나요? 다 볼 예정입니다 네 지성이 우리 거 다 보겠지 날 좀 보내 보냈어요 지성이, 지금처럼만 혹시 들어갔나요? 지금처럼만 지금처럼만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5,6,7,8 지금처럼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근데 나 진짜 거짓말 싫어하는 거잖아 나 지금 처럼만 솔직히 좋다 지금 맞아? 진짜로 진실 솔직히 말이야 솔직히 얘기 안 했었잖아요 원래 그렇게 얘기 안 했었지 아니 근데 진짜 요즘 나 평소에도 듣고 있다고 비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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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빡 좀 피아노 여기까지 좀 너 RP quite Amen Let go 좋예요 불러주세요 Tell me Site 8 짠 짠 Fahren metros 곁이 그냥 몰랐다고 해야 돼 아니 근데 나 진짜 거짓말 지금 미안해 미안해 내 주변에서 진짜 와 이번에 막 연곡들 많더라고 연락 온 것도 형 주변에 우리밖에 없잖아 나 사실 오늘도 들었어 우리가 잠깐만 진짜 연락이 왔었어 진짜 이번에 근데 이걸 떠나서 드림 앨범이 몰래 많았다고 이렇게 나도 내 친구도 이거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A&L, 마이 유스 엄청 좋아하더라 내 아빠 최애곡 마이 유스 나도 이번에 우리 둘째 이모가 주인공이랑 칸다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둘째 이모야 다비, 다비 형과 너 둘째 이모 진짜 라디오에서 나는 아무도 얘기 안 돼 근데 나 그거 얘기해도 돼요? 그... 아니 왜? 아니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나 계속 말해, 계속 말하네 근데 이거 제노 형 그거긴 한데 가수 한번 해보고 그럼 제노라고 하고 상영하고 상영 한번 해볼게요 저쪽 방 들어가서 우리 손잡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희 그거만 정말 이모가 오늘 비해 굉장히... 너무... 아깝다 아깝다 뭐 이렇게 하고 얘기 안 해준가? 미안해 진짜로 왜 그랬어? 컨펌, 컨펌 안 됐어요 제가 거부했습니다 제노가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아깝다 더 궁금하겠다 지금 귀가 빨개졌어요 아니 그냥 내가 얘기할게 사실 제노가 울었어요 뭐? 사실 그때 제가 지성이 울었다고 했는데 사실 지성이가 울는 게 아니라 제노가 울었어요 제노가 은근 볼 때이 보여서 가는 거야 제노가 그런 것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자꾸 언론을 좀... 아니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 유언비어 토트립이 말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이거 비밀화에 편사 그래잖아 근데 진짜 제노가 펑펑 울었는데 알지 뒤에 지성이한테 들키기 좀 부끄러워서 자기는 지성이 앞에서 울기 싫다더라고요 그래서 저 옆에 있으니까 막 우는데 이 소리내기 싫어서 울더라고요 난 이거 불 거야 이거 어떻게 놀까? 아니 이렇게 끝난 거야? 이렇게 끝낸 거야? 난 운게 된 거네? 울었지 않지? 안 울었다니까? 울었어 너 아니 제노야 울 수도 있지 맞아 울 수도 있지 왜 아니 아니 웃는 게 뭐 창피하지 않잖아 그냥 운 걸로 아는데 근데 오늘 나 솔직히 오늘 부릇데이보이 올라가듯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왜냐면 오늘 약간 좀 이거 한 거야? 알겠어 마크 버전 한번 보여주세요 주세요 대단해 대단해 나 사실 지지연한테 남효준을 봐봐 아 맞았네 마크 형은 오랜만에 MC 자리 가서 마이크 잡아볼 수 많이 없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늘 또 오랜만에 음악 중심에 음악 중심에 와가지고 굉장히 기뻤고 되게 또 되게 MC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내 뒤를 잃을 분들이 또 이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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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장난하시네 그래서 네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 되게 좋았어 좋았어 어떤 팬분이 지성 씨 아까 했던 그 솔로 파트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요? 솔로 파트? 여기서요? 문어질 텐데 지성 씨 찢어질 텐데 지성 씨 진짜 맘에 진짜 너 제노가 부르잖아 응 머리로만 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동배하다 사실 포인트는 오히려 이것보다도 약간 그 뒤에가 그게 더 포인트 우리 영상이 진짜 창피하네 원래는 뭐 다른 거 해? 형 이거 한 번 해줘 꼬르마 대 이게 귀찮게 하지 근데 그거 그 위에서 내가 그거 제일 좋아해 진짜로? 꼬르마 대 뭐야? 꼬르마 대 지금 뭐 어떤 생각을... 고마워 다 됐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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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지금 비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 올 땐 해산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 올 땐 막걸리와 런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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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쥔이라는 술 있어 막걸리가 전이야 왜 눈물을 흘려? 전 런쥔? 이해 지금 이해했어 이건 이해했어 상당히 형 이거 진짜로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다 나 진짜 미안한데 나 처음 런쥔 런쥔 이게 전인 줄 알았어 난 런쥔인가 몰라서 그래서 무슨 뜻이야? 미안해 런쥔? 런쥔 없어 막클링과 런쥔 전이 뭐냐면 부친이라는 말 난 치전 미안한데 다음을 또 막클링과 런쥔 할 때 막클링과 런쥔 할 때 막클링과 런쥔 엔시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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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라고 막클링과 런쥔 엔시티에 막클링과 런쥔 막클링이 막클링 광고달 거고 전 광고달 거고 타이틀곡 이름이 이화백주야? 아니 팝 팝 아니 이거 혼나야 돼 그거 진짜 이거 혼나야 돼 완전 전 그러면 런쥔이 곡에 피처링이 막걸리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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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장수 유닛으로 해야지 만났죠 해찬 아 해찬 아 해찬 구성점점 아침의 쌀 야 근데 너네 세 명 지금 처음만 한번 야 형 뭐 불러줘 아직 준비 안되지 아직 준비 안되지 아직 준비 안되지 아직 준비 안되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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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성이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총 3일 동안 공방을 했잖아요 네 마지막 내일만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이 아니죠 네 첫 주는 마지막 첫 주에 이번 마지막이에요 내일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야 이거 어때? 잘 보셨나요?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러 야 이거 어때? 내일이 어떻게 보면 고래를 마지막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일 무대 때는 뭔가 좀 디디디라는 거지 디디디라는 거지 어? 어떻게 디디디라는 거지 뭔가 우리만의 제스처를 막 정해서 막 이 기회를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오케이 알겠다 내일 고래 때만 딱 이렇게 하자 고래의 뜻이 약간 다이빈트이잖아 바다에 뛰어든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머리를 적셔가지고 아니 이 형 만들어서 올라가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봤을 때 있나요? 통화 시작을 그냥 하트를 나 아이디어 있어 한 번씩 무조건 이거 미션이야 거의 한 번씩 무조건 한 번 더 모르겠는데 진짜 진지하게 들었어 형 만약에 건물이 가다가 다치면 형식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런 덤디를 말고 아니면 아직 아니면 팬분들이 이제 의견 주시는 거 진짜 괜찮은 게 있으면 우리가 골라보는 거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한 명씩 카메라 잡힐 때마다 하트 하나씩 아니 좀 다른 하트 아니면 다이브 다른 다이브의 동작으로? 윙크 한 번씩 그래 윙크 한 번씩 윙크도 근데 하트 하나 윙크가 생길 지금 팬분들이 윙크가 엄청 나와 그러면 윙크 한 번씩 윙크 뭔가 윙크 진짜 잘 안 되는데 근데 윙크는 런치니 전문인데 너 윙크 잘 안 돼? 저 카메라 앞에 와서 열 번 연습하고 야 하우 유 다이브 이건 미큐린이야 아 그럼 이렇게 빨리 내일 할 거야 혼나 내일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그러면 어쨌든 뭐가 우리 윙크로 정한 거야? 윙크 한 번씩 하자 오케이 그러면 내일 고래 렛츠 기릿 기릿 그러면 내일 까먹으면 해 해 왜 자꾸 물려 진짜 여러분 내일 저희 윙크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밤새로 닦아 먹어 그게 아니지 이건 약속이야 내일 진짜 하는 거야 다 알겠어 알겠어 그냥 알려줘 아무것도 안 해 내 랭키가 바람이 살살 중에서 저희 저희 항상 열심히 하면 돼 잘 안 들릴 거예요 안 들릴걸? 저희는 그러면 바로 다음 스케줄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일게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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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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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고 계신다면 올라왔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우리만의 얘기다 아니 아까 재훈이가 그런 거 그랬어 그게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다고 근데 해친이가 누구 알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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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런전처럼 될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가 네 여러분 내일 되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건방 주심 예쁘게 모아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갈게요 안녕 Peace on and Kevin